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력과 출력입니다. 당연히 프로그래밍에서도 함수의 입력과 출력은 아주 중요합니다. 자 이거는 제가 외국에서 빨리 검색해서 나온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에 대한 이 뭐랄까요 비유 같은 건데요. 뭐 수학이랑 상관없는 얘기에요. 수학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저도 수학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학 공부 요즘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.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학연수에 온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요. 영어 공부를 하고 싶게 되고 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서 또는 수학을 못해서 프로그래밍을 못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보면 원래 영어에서는 함수가 펑션이잖아요. 뭐 기능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동양에서 중국에서 함수를 이렇게 번역합니다. 자 여기에 있는 요 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 함자에요. 상자. 자 그래서 영어권에서의 함수 기능 또는 뭐죠? 작용. 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함수가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그것을 번역할 때 함수로 번역돼서 이 함자가 상자 함자를 쓴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이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그 동기 함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동기로 어떤 영어에서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로 발음하게 되면 이 함수라는 것에 해당되는 소리로 옮겨질 수 있다. 이러한 것을 음역 소리를 비슷하게 번역한 것이라는 뜻에서 음역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함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반영한 이 창조적인 조어라고 하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. 재밌지 않나요? 즉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라는 이 상자 상자가 있고요. 그 상자 안에다가 어떠한 값을 주면 그 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출력되는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또 한편으로 있다는 거죠. 지금 얘기하는 거 수학과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요즘에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학 못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시고 수학 잘하시는 분 저를 비웃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아무튼 이 함수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 수학의 함수라는 것과 이 프로그래밍의 함수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같은 컨셉에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펑션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펑션 머신을 이렇게 상자에 비유하기도 한다라는 뜻이에요. 자 그러면 함수에서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어떻게 입력을 받고 어떻게 출력을 받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. 자 우선 출력에 대한 얘기부터 저는 하겠습니다. 자 출력 얘기부터 자 출력은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.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는데요.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자 코드를 보시죠. 하나는 getMember1 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getMember2 라고 하는 함수에요. 자 근데 그 함수의 본체를 보니까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그 뒤에는 얘는 egoing 자 return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k8805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이 return 뒤에 있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. 첫 번째 이 함수를 종료시킵니다. 이 return 뒤에 나오는 코드는 이따 손치더라도 실행되지 않습니다. 자 그 다음에 return 뒤에 있는 자 이 세미콜론 전까지에 있는 이 값을 바로 이 함수의 출력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etMember1 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볼까요? 자 여기 있는 얘가 실행이 되죠. return이 나왔어요. 일단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종료하면서 return 뒤에 있는 egoing이라는 값을 함수 바깥쪽으로 뱉어내게 된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egoing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면 이 부분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바로 이 부분 k8805가 된다라는 것이죠. 자 실행을 한 번 시켜볼게요. 자 아까 방금 만든 그 파일인데요. 실행하면 egoing이 한 번 실행되고 두 번째는 k8805가 실행됐습니다.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함수 자 나머지는 지우고요. getMember1 이라고 하는 함수에 제가 return을 여러 개를 해서 리체 그래피티에 이렇게 하고 끝에 건 지우죠. 자 이걸 실행하면 결과는 뭘까요? alert getMember1 얘를 실행한 결과는 무엇일까요? 자 생각해 보셨나요? 실행해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egoing입니다. 그리고 끝나요. 자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return이 등장했기 때문에 egoing이라는 값을 바깥쪽으로 배출해 주고 이 함수는 종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return 뒤에 나오는 코드는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. 자 이것이 입력입니다. 아 출력이죠. 출력에서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.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출력 말고 입력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게요. 입력하셔야 돼요?